안녕하세요 쇼 음악중심 MC 소연 지코 스페셜 MC 에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일리씨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스페셜 MC 맡게 된 소감을 노래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보여줄게 MC로 변신한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완벽한 나 와우 에일리씨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에일리씨와 함께하는 쇼 음악중심 오늘도 Don't Touch 리모컨 네 쇼 음악중심 차트의 사전 데이터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인음악차트 가온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? 누구 소녀시대 테티서 소유 엑스 어반 자카프라 에일리 이상 10월 둘째 추 1위 후보였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은요 위로운 문자 메세지 샵 0505번으로 한 팀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준비되셨나요? 지금부터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애절한 러브 스토리 시작합니다 다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